혹시 아비자마자에 약속 하고 있어서 이제 Hood's workout 사와서 şimdi together 혼자 наши 영상 Block 저거 하니까 셰프님들이 유튜브만 하고 ere 유튜브에도 되겠던데 호텔조리학과 2학년 김다운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위색과 1학년 이명경입니다. 물리치료학과 1학년 이은정입니다. 교체 생활과 1학년 박수빈입니다. 재기공과 3학년 김찬기입니다. 저는 포케리토 안에 있는 파스타 랩이라는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했고 식자재 준비 및 티라미도 제작을 했습니다. 근무 환경이 한국보다는 조금 더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가는 곳은 키친아웃 위치구처에 있는 패밀리 덴탈 케어관의 치과에 가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자격이 있지 못해서 직접 환자를 응대하지는 못하고 가서 시위생사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제 옆에서 그쪽에서 참관하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다운타운 있는 실버 스프링 스파라고 스파샵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이제 예약 확인 전화라든지 치료실 위생 점검 같은 일을 했습니다. 피칠라노 지 근처에 있는 치과에 갔는데 여기서 저는 일단 여기 현지에 자격증이 없어서 직접 환자를 대하지는 못하고 치과 위생사분이 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그런 실습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뉴 웨스터민트에 있는 비스타 덴탈 스튜디오라고 있는 치과 기공소에 실습을 가서 보철물 이제 스캔 작업, 본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캐나다 올 때 비행기에서 기내식 하나 못 주문할 정도 영어를 못 했었는데 이제 웬만한 식당이나 카페 가서도 주문은 다 하고 되는 정도로 끝에 플리즈 붙여가지고 최대한 공손하게 됐어요. 많이 도움됐고요. 캐나다가 이제 다국적 국가이다 보니까 다양한 국적 학생들이랑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계속 수험을 듣는다면 직무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네 아무래도 물리치료과 특성상 의학용어를 많이 외워야 하는데 어학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학고 필요한데 영어를 배워서 여기서는 얘기를 직접 해볼 수 있으니까 그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말을 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학원 다니면서 같이 다른 나라 학생들이랑 영어로 대화하면서 자신감을 좀 붙어서 홈스테이 가족들이나 다른 현지인분들이랑 대화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히 영어를 한 개도 못했는데 와가지고 이제 수업 듣고 하면서 듣는 걸 되게 잘 되는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해외에서 일을 하는 게 한국에서보다 베네핏이라든지 환경적인 면에서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캐나다에 오니까 캐나다도 좋은 나라 나가지고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목조 건물이다 보니까 층간 소음이 심했던 거. 방이 약간 창가 쪽에 있었는데 한국이랑 남방 시스템이 많이 달라서 우풍이 많이 부는 거였죠. 저는 홈스테이 퓨울리 가족들이 저한테 한국 음식을 적응할 수 있도록 자주 해줬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욕실 문화가 좀 많이 달랐는데 한국과 다르게 화장실이 권식으로 되어 있어서 규제가 상할 수도 있으니까 샤워 후에 항상 청결할 수 있도록 닦았던 점? 권식으로 유지하게끔 했던 점이 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에 오자마자 이제 비행기에 아이패드를 두고 내려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캐나다에 오자마자 원장님께서 되게 친절하게 같이 가주시고 찾아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 설날이 겹쳤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 전이 먹고 싶어서 여기 아시안 마켓에서 재료를 구해서 홈스테이에서 가족들한테 대접을 해주려고 전을 붙여준 기억이 있는데요. 홈스테이 가족에 친구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피티 같은 느낌이었는데 거기서 제가 전을 붙여줬는데 다들 너무 맛있다고 해줘가지고 레시피까지 얻어봤어요. 그라우스 마운틴 가가지고 진짜 두껍게 쌓인 눈 위에 뛰어들었던 그게 생각이 나요. 참여 또 하고 싶고요. 근데 이제 기간이 2주라 조금은 짧았던 것 같아요. 네 당연히 참여할 겁니다. 저는 징후지 갈 때도 처음 갈 때 한번 같이 따라가주셨고 저희가 스키장 가고 이럴 때 뭐 엔탈을 한다든지 어딜 가고 싶을 때 어떤 걸 이용하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셨고 맛집도 많이 여쭤봤었고 여러모로 궁금한 점이 생길 때 편하게 여쭤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이게 바로 사이의 찍어. 찍어라. 얘들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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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많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